여자친구의 약점 약점을 알았어요. 여자친구가 약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멘탈 탈탈 털리는 거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꾸 저희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홍택 프로의 여자친구입니다. You are my lady 그 노래 뭐냐? 거저냐 베이베 아무나 나와! 형! 기수형 스타일리스트 나오세요. 그냥 흔들릴 거 아니야? 김홍택 프로가 7개 연속 버디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3개의 버디, 홍인규가 2개의 버디로 지금 저희가 투다운이지만 총 버디 개수는 11개입니다. 저희도 좀 더 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됐어! 따뜻한 세븐 투! 약점을 알았다! 첫 개수를 첫사랑이랑 하셨다고 그렇죠.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놀이터 그 미끄럼틀 그 2층 놀이터 와 화났다! 12개다! 어디 12개? 와 화났다! 와 화났다! 원혼이야 원혼! 화났어 화났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까불게요! 죄송해요! 여자친구 얘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스틱 팝포에서 원혼하셨어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잘만 나오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295m 원혼 시키셨어요? 얘기를 괜히 했네요. 역시 강자한테는 까불만 안 돼! 다시 착하게 가자! 봐주세요! 로 가자 형! 오우! 아 이거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 타이밍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뭔가 알차게 맞았어요! 어우 나 나쁘지 않아요! 오우! 방향이 좋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좋아요! 약간 미스 났는데도 이게 맞아! 이게 좀 약간 힘이 없어 손목에 힘을 좀 빼버리면 이렇게 밀려버려서 샤가 들려서 그런 건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김목태 프로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저기 초록색에 있네 공이 그렇죠? 아 원혼이 있네요! 원혼인데! 원혼인데! 우리가 뭐 샤디글밖에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일단 버디는 해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 버디 두 개 하면 샤디글로 해줘! 같이 시합을 붙여주셔가지고 골프게의 괴물 아 나이스! 일단 좋아요 자 원 버디 좋은 찬스 버디! 할 수 있다 우리 두! 그러니까 채가 딱 서! 약간 그 펀치 핫 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컨택비 를 쓰니까 컨택비 너무 좋은데 이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이거 놓고 야 나이스 아니 근데 사실 좋다 이 스윙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돌진 않고 따로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가 요즘에 잘 치는 거야 요즘 제가 계속 싱글을 치고 있거든요 필드에서 안정감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안으로 빠지는 스윙을 하고 있어서 아 역시 아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수 형도 배워가지고 큰일 났네 자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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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택의 이글 조개 티 안 받으려고 톱톱톱톱 톱톱톱 이글 조개 티 안 받으려고 톱톱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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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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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택의 이글 조개 티 안 받으려고 톱톱톱톱톱 톱톱톱톱 톱톱톱톱 소개팅 받으려고 이글 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방송 역사상 거의 기록 아닙니까? 칠버디 이후에 지금 이글까지 이글까지 아 뻗야라씨 뭐 거지 적선해? 뻗야라씨 하세요 아니 거지 적선합니까? 오 좋은데?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야야야 아 세스같이 잘 쳤는데 이거 부럽다 너무 봤어요 버디 레고 진다고? 아 그니까 빠른 그림이 훨씬 재밌구나 재밌어 훨씬 나이스 야 진짜 졌어 버디 진짜 졌다고 자 놀라운 사실은 버디 레고도 졌고요 네 지금 대박은 7월 연속 버디 후에 이글까지 8월 연속 와 버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게 되네요 응원하게 되네요 오우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 아니구나 폴스페이 77 형 우리도 괜히 저기 거리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줘 여기 여기 김 사장님은 땅 팔았어요? 골프장님? 안 팔았죠 그래가지고 아 좁구나 저게 원래 안 팔더라고 알 밖에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제 푸시 안 난다 네 푸시 안 나죠 안으로 빼니까 안으로 빼죠 방향성도 좋고 거리도 좋고 네 아 250으로 쳐줘야죠 근데 형 치는 건 더 부드럽게 치는 것처럼 보여 자 우리 홍인규 보여주세요 홍인규 씨가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네 아 아깝다 레슨은 물어보기 전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기 전까지 레슨 하지 마라 우리 홍인규 씨 발 그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홍인규 씨 발 괜찮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발 홍인규 씨 발 좀 작은 거 같지 않아요? 네 저희 홍인규 씨 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우 흔들렸어요 헛클려 버렸죠 아 근데 흔들려도 이건 애들이 괜찮았어요 이게 같이 가니까 어 같이 가니까 방향성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아 이제는 우리가 찾았습니다 우리의 스윙을 김홍택 스윙 여러분 여러분 스윙이 안 되십니까? 김홍택을 믿어라 김홍택이 하나 안 들어하면 공은 똑바로 갈지어다 자 황금 대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라 구독하라 홍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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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웨이에 있을 지어다 지어다 같이 편을 먹어야 돼 우리가 아 굿샷 잘한다 아니 왜 홍택 프로님이 치면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그렇지 나도 그걸 생각했어 이걸 왜 이렇게 세우시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방향 스윙이 워낙 저 힘도 좋아지고 내가 아까 그걸 봤잖아 내가 여기서 약간 치키닝 비슷하게 되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치키닝이 아니고 방향성 위주의 스윙입니다 맞아 내 몸 앞에 있어요 잘 들어 j excited 이건 좀 들여봐야죠 여러분 난 삶 zach 왼쪽으로 킥 괜찮아요 킥 컨택이 좋았어요 컨택이 좋았어요 역시 컨택 ころ이 컨택만 된다면 홍은 알아서 갑니다 아아! 에이름 있는 방으로만 손이 부어. 어이구아. 30분. 30분. 30분이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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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아. 어프로스 하기. 요거는 이걸 힘들어. 임규야 붙여. 알겠습니다. 이것도 골반 속 같이 해봤는데. 와 좋다. 와. 와. 자 19미터. 보여줘 보여줘 병기수. 딩동빵 또르롱. 오 잘가요. 이야 아깝네요. 러프여서. 웨지를 안 돌리고 그냥 퍼터 라인에서 웨지 쳤다가 망했으면 좋겠다. 야 해가지고 들어가서 눌렀잖아. 그걸 다 들었네. 아 귀가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흔들었어 흔들었어. 흔들었어. 귀에 내리막. 귀에 내리막. 와 깨끗하다 진짜 컨택이야. 와. 와. 스피드 좀 더 먹었죠. 근데 진짜 아니에요 컨택이 너무 깨끗해. 나이스 버디. 몇 개의 버디가 나왔죠 지금까지.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퍼터도 같이 가려고 했잖아. 와. 아 나이스. 쌍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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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지금 버디 8개를 했는데도 지고 있거든요. 허잇. 나이스 버디. 자비가 없는 친구네. 아니 오늘은 만약에 혹시 지더라도. 기록을 세워보자. 차라리 3명이라도 저도 버디 마이 친구로 기록을 세워보자고요. 네 오늘. 타노스가 오니까. 와 다르네.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 와 멋있다. 저 탄도가 너무 예뻐. 갑자기 대결에서 이렇게 감탄하게 됐죠 저희가. 영화 보는 거 같아 영화. 팝콘하고 그 감자튀김식 같다고 생각해. 가면 돼 우리도 야 우리도 하면 될 거 아니야 배웠잖아 같이 스윙. 저희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반하고 많이 달라졌네. 10홀 연속 버디 하니까. 같이 와. 홀인 홀인 홀인. 아 열렸어. 아 저 열린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그것도 고수네. 아 잘못 썼어 방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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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안 보기도 뭐해. 보면 또 안 들어가 같고. 옛날 싸움이네요. 하얀 통. 나뭇바닥. 꺾여 왁스 왁스. 와. 말락지롱 뻥이지롱.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형도 어렵다. 날 봤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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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판매 한 번만. 아. 아. 이리 이렇게 했지? Fifteen. 우측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21W payer sontais呢. 네. 올버디에 뭐 이글 3개예요? 다 이글 5개하고 파 2개. 어? 팔을 설명하네. 버디를 설명한 게 아니고. 팔을 두 개 했어요. 앵을 다섯 개 하고 버디 두 개 했... 아니, 다 두 개 했... 어? 흔들렸다. 당연히 거기 좋아요. 아, 이거 또 하냐? 또! 뭐 하시는 거냐? 뭐 하는 아저씨야? 야, 이제는 버겁다. 버거워. 토 나온다. 토 나온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 좋다. 저는 이거 느낌이 더 좋은데? 푸시가 없어, 푸시가 없어. 그냥. 푸시가 좀 나더라도 양이 적어. 난 이 느낌이 좀 좋은데. 저는 드로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드로우. 자, 홍인규가 거의 페이드샷인데. 아, 이건 드로우요. 훅인가요? 그냥 푸시 뿔 아닌가요? 왼쪽... 드로워. 드로워. 드로워, 죄송합니다. 어우, 드로워. 어우, 드로워. 잘 당기는 했는데. 특히 맷지가. 계속 뭐... 너무 좋다, 방송 좋다, 컨택 좋다. 감탄만 하고 끝나네요. 봐봐, 이거 봐. 우리가 이거 봐. 나 됐던 멘트는 사라지고 나이스 컨택! 삐이! 삐이 삐이 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어렵게 치지 않았습니다. 야... 아, 선생님. 아, 예. 아, 야... 야... 러브 ladım. 35도 나왔나요? 아, 컷다, 컷어, 컷masterp. 발판생, ур어. convers Notes. 아, 33도 나왔네요. 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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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 아, 어제 tout the nightdouse would be! 근데, 지금 김홍댁 팬들이 우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대기록을 지금 깼다고 과연 그의 계산이 맞을지 위기를 극복할지 김홍태! 천천히 오르막 3m 치면 좋겠죠? 잘 쳤네요 아 좋아요 자 한올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나이스! 빠리! 투옵! 투옵으로! 쫓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한올만 더 따라잡는다면 천하의 김홍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렵다 팝폰도 엄청 길어 슬라이스 노면 노면 시작 슬라이스 슬라이스 전연을 먹여 역시 방향성이 좋은 와 이 긴 홀을 테리로 270으로 떨어뜨린다 컨택비가 얼마나 와 여기 보시면 야 애들이 아파가지고 멍이 들었네 다 피멍이 들었습니다 네 멍이 들었네 네 진짜 미안합니다 이번에도 푸쉬볼 나긴 났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덜 방향이 틀어졌어요 틀어졌네요 틀어졌네요 포장이 안 됐어요? 이거 진짜 어렵네 한 방향이 바로 안 돼요 맞아요 며칠 해봐야죠 진짜 빨리 고칠 수 있겠다 형! 나도 죽은 것 같은데? 아냐 아냐 괜찮아 이홀은 편하게 이길 것 같은데요 아냐 아냐 괜찮아요 제발 오인규를 너무 바대통까지 말아요 여기까지가 딱이니까 여기 바운드가 있었어요 네 인규야 너밖에 없다 러프에서 133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그린 보면 그린이 거리를 맞춰도 어렵고 크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우측으로 좀 짧게 공략하는 게 아 퍼팅하기도 좋고 그냥 오르막 심으니까 133을 그냥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130 맞바람 불어도 130만 쳐서 130만 네 좀 짧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바람 컨셉 같아 컨셉 같아 나이스 아 나 빼 나이스 나이스 오인규 가자 원형으로 합성하자 원래 좀 알려주면 못 쳐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또 공부는 못하는데 이런 건 잘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둘이 합쳐서 골프전 구력이 발성 12년씩이니까 24년입니다 둘이 다 저희가 2000경기 이상 쳤어요 헷갈렸지 헷갈렸지 소리가 맛있다 헷갈렸지 백스피 백스피 그렇지 레슨을 또 칭찬하면서 방해 칭방 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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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이건 그냥 어려워 그냥 어려워? 그냥 어려워 한 것 반 제일 까다로워 한 것 반 이번 게임 이기면 아버님부터 용돈 한 200 드린다고 흔들렸다 흔들렸어 흔들렸어 200 200 가다 아버님 말도 안 통하는 기복되고 아 며토로 더 못 가네 야 근데 진짜 이거 이게 까다로운데 이제 호인규 못 넣지 못 넣지 못 넣지 이거 못 넣지 못 넣지 반 컵 어렵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느낌만 줘 이거 집어넣으면 할 수 있어 느낌만 줘 됐어 됐어 나이스 해주세요 헤드를 열어라 헤드 살짝 반 컵대로 pot 어 지금 버디가 스터르 와 터 진짜 일정하다 김홍택 김홍택 택 택 택 택 택 아 또 통하면 되겠는데 그냥 아이 뭐 나이스 나이스 잘 친 건 인정을 해야지 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스윙을 하는지 아무리 프로지만 스폰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와 손이 같이 빠지니까 팔도 덜 아프고 그쵸 방향성도 좋고 나는 좀 더 샤프트를 조금 더 한 단계가 센거성도 좋을 것 같아 가끔 컨디션 좋을 때 못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조금 그 점보다는 아니요 형 거리는 그 샤프트가 맞아요 너 나보다 안 나가잖아 형 키에는 그 정도지 뭐 20cm 차이나는 거 뭐 자꾸 거리 안 나가는 걸 우리 편히 가려면 안 되죠 어 버릇 나왔습니다 변기사의 팀 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나온 거 같은데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역시 저보다 멀리 가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비슷해요 아니구나 10m 차이나는데 원래 이런 좁은 홀에서 아이언을 끊어 가는데 우리 또 컨택 B와 함께 자 컨택만 하면 되니까 와 나이트 샷 제가 피니시로 안 잡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잡히지 와 이야 오늘 진짜 출연료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골프전 아이고 야 이건 이거는 아침조 같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네요 네 쉬는 거 보니까 1대1로 붙어도 되겠는데 형 이제 너 그러다 필똥 싼다 진짜 그럼 다음 학대 1대1로 한번 가실래요? 야 한번 할래? 한번 할래? 너 진짜 아 진짜 아 나 어디서 없네 20기 변기수 나 네 커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 탔었나? 우리가 싸워도 잘 치네 야 일부러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는데도 여섯 백스피 일부러 그 뻐꾸기TV 가면 그게 그 말방구라 일부러 싸운대 그죠 일부러 싸우죠 그러니까 아 왜 싸우지 신경을 쓰게 그게 거기에 말방구인데 맞아 맞아 우리가 싸운데도 안 통하네 김홍택 프로님은 아 그거에 다 차태현 씨 이렇게 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흔들린대요 김민종 씨 오우 야 이거 맛있다 역시 컨택비 아 맛있어 오 그래도 맛있었어 맛있어 그냥 맞는 소리가 맛있어 백승도 좀 덜 가는 거 같고 굳이 더 크게 안 해도 돼 오 나이스 위아래로 그냥 압박 압박 좋았어 압박 수비 스톱 무리뉴 한 번씩 잘하시네 아니 근데 한 번씩 잘하는 건데 김홍택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 어디다 거실래요 뭘 걸어 걸기는 잘하네 김홍택의 선택은 김홍택의 선택은 변기라도 변기를 쉬 야 넌 아직 멀었다 이러봐 김민수 지투어는 김민수 김민수요 영원하라 김민수 김민수 프로는 김민수 나 김민수 한 번 붙자 어 난 그냥 붙자 오케이 보고 계시죠 저는 뭐 같이 스윙 안 봅니다 네 아우 너무 잘 친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편안합니다 야 그냥 버디 한 거야? 네 그냥 이거 넣어야지 끝까지 간다 좋아 좋아 아 나이스 머니 컨택 빙 예 예 오 야 원래 분명히 돈 받은 거 있다 주식이 상악하셨거나 돈 받은 거 있어 100% 네 그래도 잘 끌고 왔어요 잘 끌고 왔어요 이거 주면 끝나네요 네 그죠? 네 비기면 갈 수 있는 거잖아 네 아예 안 들이네 와 왼발 틀었어 왼발 틀기 없어 왼발 틀기 없어 왼발 틀기 없어 싫어 배치 아 약간 들맞였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치고 나서 채 안 돌리면 잘못 맞은 거야 야 그러네 그래도 76개 페어웨이 갔는데 그 볼 스피드 2일이 짜증나는 거야 맞아 와 컨택비가 볼 스피드 65를 만들어줍니다 와우 와 진짜 몸을 더 잘 쓰게 되네 신기하네 아 같이 돌리니까 자 여기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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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형 그 뭐랄까 되게 부드럽게 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 옛날에 엄청 세게 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볼 스피드는 뭐 비슷하잖아 어 되게 같이 되게 신기하다 괜찮았어 그냥 쓱 지나갔어 그냥 지금 형은 약간 미스 났지만 방향 쏘유나 이런 게 뭐 나쁘지 않았잖아 그럼 김홍태 프로도 쉬우진 않아 앞바담에다가 너무 싫을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아까 끝났어 끝났어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의 기저금이 클 수도 있잖아 오 크다 크다 클 수도 있잖아 칙칙 그렇지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컨택비 왔다 왔다 변기수 왔다 변기수 왔다 변기수 와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컨택도 예뻤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핑크를 이렇게 가자 변기수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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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컨택비 삐삐삐 삐삐삐 야 이거 모른다 끝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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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면 몰라 그치 이거 세면 모르지 어 야 근데 더욱 위험해 줄까? 12언더를 치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아직 못 이기 제대로 못 이기고 있지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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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는 징그럽다 아직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진짜 무서웠다 아직 희망이 있어 피기 기만 해도 저거 우리 푸른 파스리도 어렵다 도미홀 도미홀 자 이제 마지막 작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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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찍찍찍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디를 잡아야 돼 아 그래? 가깝다 가깝다 정말 드럽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하지만 뭐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김홍택 프로님의 스윙을 한 올에 더 보기 위한 여러분들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고 아 좀 들려맞았어요 아 이거 아쉬워 아우 내가 오셨다 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야 이번엔 뒤가죠 제가 있어요 불구롱 갑니다 불구롱 인기야 오늘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짧아 짧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도미 짧았어 좀 덜 마였어 도미 일단 야 엔딩을 치자 홀스피드 1만 자 그렇습니다 김홍택 프로가 여기서 버디를 해버린다면 우리에겐 기회조차도 없고요 네 팔을 해도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버디를 만들어야 제가 18번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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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그래도 인정 멋있게.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판왕이다. 타노스 김홍택 타노스 와 아 저희가 다시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게임은 우리가 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스코어가 14 언더를 블랙트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버디 개수를 채워보는 시간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었 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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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둘 셋 스물 넷 개 스물 넷 개 버디를 두 개로 쪼개었을 때는 스물 여섯 개죠. 스물 여섯 개의 버디가 지금 나왔고요. 마지막 18홀을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김홍택 프로의 스코어도 훌륭하지만 아마추어인 저희의 스코어도 멋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입니다. 윗동 싼다! 다음 프로! 기록대 프로! 와 우리는 진짜 공이 막 컨택비가 막 튀어나온다? 나는 정말 없어 보이게 저기 벽 맞고 저기 자꾸 카메라 감독 입적으로 가는데 77 나왔어 근데 기록대 프로는 정확하게 맞고 뒤로 오네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데요? 기가 막히다! 칙칙! 오 그러니까 지금 칙칙 자 홍인규 보여주세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어렵긴 해 무조건 짧게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나이스 분들 컨택비! 하나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버디 개수 늘리자 나 진짜 어려운 데 있다 너무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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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택비! 여러분들 우리 우습게 알고 덤벼다가 여러분들 피똥 싼다! 와 이것만 넣으면 몇 개야? 30개 와 총 버디에 30개 김홍택! 이야 버디 30개 와 대통합 대통합 지금 총 버디 개수가 김홍택 프로님이 15개 이글 포함이 15개 네 이글이 2개라고 하고 자 그리고 기수형이 8개 홍인규가 6개에서 총 버디 27개의 이글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 기록을 우리가 깨 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컨택비와 함께 기부도 하고 또 멋진 샷도 보고 레슨도 배우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와 버디 20개 이글하나 대기록!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김홍택 프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김홍택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고요 초반에 좀 많은 방해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는데 와 두올은 버디가 없었어 오늘 정말 재밌었고 이겨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프로 김민수 프로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민수 형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민수 형이 좀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라이벌 시즌2 남은 방송 동안 또 즐겁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나와 해보니까 비슷하네 물 내리는 소리를 내리고 변기 물을 내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인규 여자 집사한테 만약에 치게 된다면 다음 경기에 치마를 입고 치겠습니다 저는 핫팬츠 여기 여기까지 오는 거 핫팬츠 입고 치겠습니다 어우 시청자들 어떡하라고 네 핑크 핫팬츠 자 어차컷 오늘 함께 있는 김홍택 프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스크린이든 필드든 우승 많이 하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넓어 김홍택자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대여를 놓쳤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골프존 스크린골프존